도전 2층으로 뵙고 노래방이 내 체속으로 추억의 가요부터 최신 가요 동요 팝송까지 원하는 대로 메들리로 즐기는 내비게이션 내비오케 삼성카드 할부금융과 제휴 기념 내비오케 사상 최초 18개월 부인자 혜택 한달 2만원대 한달 2만9천원으로 무선 마이크가 장착된 노래방 기능 대형 스크린의 D&B 지상파 TV 만도매벨 소프트 최신 지니 SF 내비게이션의 서브스립 GPS 기능 2기가 용량으로 영화나 음악다운 기능은 물론 각종 게임 사진첩 분석 기능까지 쏟아지는 20가지 기능을 동시에 엄청 다 누리실 수 있는 박터지는 대박 행운 행운의 오늘을 절대 놓지 마시고 일단 부담 없는 상담부터 지금 바로 불의 상담 전해주세요 도전 2500곡 추억의 명곡 최신 가요 팝 동요에 이르기까지 장르별로 모두 준비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은 고급스러운 책자를 보면서 고르시기만 하면 됩니다 길막히고 짜증날 때 한바탕 노래하며 웃으며 야 생각만 해도 신나지 않으세요? 저런 꽉 막힌 도로 짜증나시죠? 이제 노래방은 내 첫 소개 추억의 명곡 최신 유행곡 즐겨뒀던 팝송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요 이제 모두와 함께 도전 2500곡 노래방처럼 노래할 수 있고 너무너무 재밌어요 휴가 때 차가 막혀도 지루한 줄 모르겠더라고요 아이들이 답답하다고 칭얼됐는데 요즘은 노래하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잠깐 구입 전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선을 없앤 완전 무선 마이크인지 아닌지 2500곡 내장에 엔터기술 전성 모델 장윤정 사진에 고급 양장 노래곡집이 있는지 없는지 진짜 노래방처럼 음정 박작 에코 조절에 점수 기능까지 가능한지 여기에 TV에 연결하면 언제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한지 대형 모니터에 내비게이션의 명가 만도매벤 소프트에 최신 지니 SF가 내장되어 있는지 여기에 업그레이드는 완전 무료인치 이 모두를 갖춘 제품은 역시 내비오케 지금 바로 전화시 한 달 2만 원대에 2만 9천 원으로 무선 무선 마이크가 있는 휴대용 가라오케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D&B 지상파 텔레비전도 물론 보실 수가 있고요 GPS 기능도 당연하고요 또한 믿음직한 만도매벤 소프트의 최신 내비게이션 바로 지니 SF니까 업그레이드까지 완전 무료입니다 그것도요 무려 무려 1년에 30회나 지속적으로 무료로 해드린다는 것 삼성카드 할부 금융과 제휴 기념으로 이 가격 또 이 품질이 가능했습니다 지금 바로 무료 상담 받으십시오 삼성카드 할부 금융과 제휴 기념 내비오케 사상 최초 18개월 V자 혜택 한 달 2만 원대 한 달 2만 9천 원으로 무선 마이크가 창작된 노래방 기능 대형 스크린의 D&B 지상파 TV 만도매벤 소프트 최신 지니 SF 내비게이션의 서브스리 GPS 기능 2기가 용량으로 영화나 음악다운 기능은 물론 각종 게임, 사진첩, 분석 기능까지 쏟아지는 20가지 기능을 동시에 왕창 다 누릴 수 있는 각 터지는 대박 행운 지루한 차 속에서 시간만 멍하니 보내고 계신다구요? 이제 도전 2초로 뵙고 온 가족이 함께 메들리로 신나게 리모컨이 따로 있어 뒷좌속에서도 편리하게 엔터기술 홈페이지에서 지속적 노래다운이 가능하며 엔터기술 전성 모델 장윤정 사진의 양장 노래곡집을 함께 드립니다 여기에 FMTX 성신으로 차량용 오디오와 연결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런 또 어딘지 헤매고 계십니까? 근처 맛집을 알고 싶으시다구요? 내비게이션의 명가 만도매벤 소프트의 지니 SF를 내장해 3D 입체지도 주변시설 검색 등 최신 기능 총집합 여기에 첨단 터치스크린 기능에 서피스리 GPS 장착은 기본 지도와 카메라 업그레이드는 연간 무려 30회씩 100% 완전 무려 이젠 카라오케 기능으로 노래하다가 지치면 D&B 지상파 TV를 시청하세요 내비게이션과 동시 화면 가능은 물론 사이즈 조절도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여기에 2기가 역량으로 영화 감상은 물론 음악 다운 사진첩 기능 게임 기능 분석 기능까지 내 차 안에 작은 컴퓨터를 갖다 놓은 효과 잠깐 구입 전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선을 없앤 완전 무선 마이크인지 아닌지 2500곡 내장에 엔터 기술 전성 모델 장윤정 사진에 고급 양장 노래곡집이 있는지 없는지 진짜 노래방처럼 음정 박자 에코 조절에 점수 기능까지 가능한지 여기에 TV에 연결하면 언제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한지 대형 모니터에 내비게이션의 명가 만드밸벨 소프트에 최신 지니 SF가 내장되어 있는지 여기에 업그레이드는 완전 무료인지 이 모두를 갖춘 제품은 역시 내비어케 파격적 가격 한 달 2만원대 믿을 수 있는 기업 테크노 전자에서 직접 책임지죠 확실한 AS 보장은 물론 12개월 후에 신제품 구입 시 놀라운 보상 판매 혜택까지 수십가지의 기능을 동시에 왕창 다 누리실 수 있는 박터지는 대박 행운 지금 바로 무료 상담 받으세요 내 차 안에 노래방을 차 뿐만 아니라 TV나 모니터에 연결해서 가정이나 콘도에서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배터리를 이용해서 야외에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 만도 맵앤소프트 만도 지니 SF니까 연간 30회 업그레이드 그것도 100% 무료로 정말 좋네요 삼성카드 할부 금융과 제휴가 아니었다면 정말 상상도 못할 가격입니다 얼마라고요? 한 달 2만 9천원 오늘은 상담원 받습니다 편안하게 전화하셔서 무료 상담 받아보십시오 한 달 2만 9천원으로 추억의 명곡에서 최신곡까지 도전 2천 5백고 카라오케를 고스란히 내 차 안에 D&B 지상파 TV 대형 스크린 내비게이션의 GPS 기능 여기에 영화, 음악, 사진첩 기능에 각종 게임, 분석, 후방 카메라 지원까지 동시에 다 누리실 수 있는 박터진 대박 행운 삼성카드 할부 금융과 제휴 기념 내비게이션 사상 최종 18개월 부이자 혜택 한 달 2만원대 지금 바로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지상파 TV emb Taylor 해geb 남성 το 1 으로